휴대전 ENJOY 빨 Rogan воздуха 빨간 가리거한 일어납니다 웃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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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면 맞는 거였어요. 아니, 악몽 꿨다고. 왜, 거울 봤어? 장기장에서 꼴찌하는 꿈 꿨어. 아, 그래? 아, 꼴찌하... 우리 뭐 보나마나 1등이지 뭐. 당연히 1등 하겠지. 야, 우리 진짜 할 수 있냐? 말이 씨가 된다잖아. 무지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걱정되면 한번 연습해볼까? 그럴까? 아, 이랬는데 진짜 누구 틀리면 진짜 웃기겠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 틀리면 아까 맞은 건 좀... 오, 조용!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아...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죄송해요. 지금 전기에서 이 방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누가 취침 시간에 안 자고 떠듭니까? 아, 깜짝이야! 아니, 미국 아직 나ion moral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네, 방이 dysfunction 무ésus 넌 또, 이렇게 떠들거나 이러면 잠이 안 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교관인 제가 직접 재워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니.. 치침 Pol SerWell 아 아니 왜 이렇게 벌컹이라고 해서 와 야 그러면 똑똑똑 와 근데 목소리는 또 좋으셔 근데 키 엄청 크죠 조용하게 연습하자 작게 연습을 좀 해보자 각자 침대 봐라 나는 잠시만 미리 아니 이거 어쩔게 아니 그래 오 황토 잠옷 바다에서 자는 거 아닙니다 침대로 돌아가서 잡니다 너무 느립니다 잘 자는군 야 지렁이 아니야? 음 스릴 있는데? 저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대 오케이 좋아 좋아 화장실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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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 잠옷 일어납니다 제가 주는 꿀잠팽 착용하고 취침합니다 화장실이 없대 잠이 잡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잡니다 아니면 교관님 들어오실 때 이불 있죠? 응 이불로 이렇게 네 나 이불 들고 칠 테니까 오케이 교란 작자를 펼치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시야를 가리죠 네 시야를 가리고 다들 이불 하나 들썩 일단 싸비는 터야 되니까 한 손으로만 들고 오케이 왼손으로 들고 튼다? 튼다? 교란 작자 뭡니까? 황토 잠옷 그쪽 아닙니다 이리로 옵니다 가운데로 옵니다 체크 잠옷 일어납니다 이불 던진 체크 잠옷 이쪽 아닙니다 가운데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참 좋은 제가 주는 꿀잠탱 착용하고 추천합니다 안대 끼시고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팔베개 하겠습니다 침대로 돌아갑니다 빨리 잡니다 빨리 잘 자는 것 빨리 삽니다 빨리 잠시만 아니면 걸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야 내가 할게 내가 야 내가 안될 것 같네 역시 장신이냐 아니 이소리에 안오는게 더 신기한데요 그냥 하시죠 오오오오 됐어, 됐어. 이대로 하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휴. 아휴. 바지 체크 일어납니다. 나구나. 다시 가서 묻습니다. 나오십시오. 다시 가서 잡니다. 경고입니다. 네. 잘 자는군. 뭐야, 주이형 어디 갔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침대를 조금 당겨 놓자. 침대 위에서 출래, 우리? 그럴까? 그 방법이 있잖아? 붙이고 위에서 출래. 이건 좀 새롭다. 가자, 가자. 괜찮네.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일단 저는 일어나서 침대 제대로 합니다.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우시는 거죠? 침대 양쪽으로 다시 합니다. 원래대로. 잘 자고 있었는데. 자도 보라고, 안 자도 보라고. 다시 잡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 베개는 혹시? 퀵? 어? 퀵슬림? 꺼냅니다. 아니, 이거는. 다시 침대로 갑니다. 어디가 봐. 흐흑. 흐흑. 잘 자는군. 우리 2절. 어디까지 했지? 아유, 금방 하겠네. 조금은 알았거든요. 그래, 오늘 안 남았으니까 한번 그냥.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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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가디건. 일어납니다. 제가 주는 꿀잠템 착용하고 지침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운 이미 하나 있는데. 입습니다. 네. 한 명 어디 갔습니까? 흐흑. 흐흑. 저희 간 것 같습니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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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머리. 빨리 차. 아, 라이핑백. 아, 라이핑백. 아, 라이핑백. 흐흑.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흐흑. 다음부터는 가차없이 단체 기합입니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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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쉽지 않다잉? 아, 야, 너무 덥지 않냐? 야, 냉동실 열어봐. 뭐 먹으면서라도 하자. 뭐 아이스크림 있나 한 번 봐보자. 어, 뭐야? 맥주? 야, 우리 맥주나 마실래? 야, 맥주. 야, 맥주. 야, 맥주. 야, 맥주. 야, 맥주 하나씩 하자. 야, 맥주 하나씩 해. 야, 다 들어. 야, 국보이 뭐라고 했지? 저기 건배 있거든요. 교관님, 교관님. 잠시만요. 아, 어? 이거, 이거 들어보시죠. 자, 국보이 건배하면 건배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보이 건배! 오! 아, 야, 야. 취침합니다. 픽스. 퓽스. 퓽. 퓽. 아, 너무 귀여우신데? 잠깐 내가 시간을 벌어줄 거야. 괜찮지? 사람 같잖아. 그리고. 야, 이거 하나 깔아. 뭐야? 얘, 뭐? 뭐야? 뭐야? 그냥 톡톡톡 I like them bad 아 잘 안 잔다 잘 안 자요 한 명 어디 있습니까? 일로 오십시오 특보의 건강 어차피 끝났거든요 나오십시오 다들 일어납니다 다들 일어납니다 무슨 일로 아까 경고했듯이 이제부터는 단체기업입니다 우리 잇몸 일으키기 50회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순서 정하십시오 저 첫 번째요 저 두 번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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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이스 이기는 사람 순서 정해줄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난 우리 팀 믿어 우리도 우리가 할지 내가 설마 한 번만 하고 끝내겠냐 와 미래를 봤다 하나 둘 아니 둘 다음 와 쓰레기다 세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야 너 음성 문제 있어?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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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다 진짜 많이 했다 몇 개 할까요? 30개까지는 해줘 너 운동도 어차피 하는 겸 하기 할게요 세 개입니다 아직 세 개입니다 수빈이 형 있고 있어요 넷 다섯 바로 이어서 합니다 마지막 이어서 하래요 이어서 하라고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잘할 수 있어? 굿보이 건배 섹시한 컨셉이야 복근 있어야 돼 열 둘 스물 하나 아니 스물 둘 눈물 좀 스물 셋 이렇게까지 다른 건 아니는데 스물 여섯 리더는 잘해 스물 아홉 서른 뭐야 후기 시켜줄게 뒤로도 안 틀려 킥슬립 운동인데? 그러니까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스물 가 확실히 올라오지 마 확실히 올라오지 마 확실히 올라오지 마 탄하게 넣으면 돼 킥슬립 오케이 오케이 킥슬립 오시 와 자기만 해도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늦자마자 잠이 온다 다들 일어납니다 이제 침대로 돌아가서 다 지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나 잠 닫겠는데 운동도 했으니까 잠 잘 올 겁니다 이제 진짜로 잡니다 잘 자는군 교관님 메이크업 하시나? 피부 너무 좋으신데? 그니까 아니 몸도 너무 좋으셔 네 님들 네 저희들 춤춰야 되잖아요 아 다리가 막 잠시만 잠시만 내가 이럴 줄 알고 두꺼운 게 있긴 한데 하여 그렇다잉 아 그건 뭐예요? 내가 챙겨오긴 했는데 우리 1등 해야 되니까 오 저 이거 칠 대로 저 안 돼 저 진짜 쓰고 나요 야 이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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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냥 뜨거워 뜨거우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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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야 근데 그냥 따뜻해 이거 아 내일 1등 할 수 있겠는데요? 얼른 자자 얘들아 우리 자야 돼 우리 컨디션 관리 해야지 내일 춤도 잘 추지 됐지 야 내가 한 번에 한 번에 들어줄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돼 나 내일 잘하자 잘 사요 통화로바이트비도 굿보이 건배 망감부 진짜 기상 기상합니다 진짜 기상 기상합니다 응 문 잠그고 더 잘까요 또 꼴등하자 그래 와 쩐다 어제 예지몽이었네 야 준비하러 가자 이제 그래 다 일어나 교관님 도와주세요 안 일어나요 오늘 한 번 찢어보도록 하자 그래 찢어보자 무대 내가 찢어보겠어 오케이 가자 가자 장기자랑 장기장 가자 아침 조회하러 가자 가자 구독해줘 굿보이 건배 좋아요 굿보이 건배 앤 설정도 굿보이 건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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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